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7일 월요일 뉴욕시의 교사, 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지난 24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를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일단 이 조치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뒤 이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로 넘겼습니다. 뉴욕시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접종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전히 수천 명의 교사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당장 교사 부족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빌티블라조 시장은 충분한 대체 교사들이 이미 준비돼 있다며 교사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혼란스러운 대중에게 누가 접종 대상자인지 정확히 알리는 게 새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승용 과정에서 최종 접종 기준이 복잡하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류 배송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큰 항구인 로스앤젤레스 롱비치항이 평일에도 몇 시간씩 문을 닫은 데다 일요일에는 아예 쉬면서 나이키는 연휴 대목의 발, 운동화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인조 크리스마스트리 가격은 예년보다 25% 이상 비싸졌습니다. 9.11 사태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 스테판 실러를 기리는 터널2 5K 런앤워크 대회가 26일 일요일 아침 맨하튼에서 펼쳐졌습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부터 그라운드 제로까지 이어진 20번째 달리기 대회에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9월 27일 월요일은 뉴욕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해서 뉴욕시 교사와 교직원들이 백신 접종 의무적으로 다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기해서 하지 않는 교사나 교직원들은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제 교원 노조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자 지난 24일입니다. 24일 금요일에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 뉴욕시의 교사 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합의 재판부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월요일 오후 5시까지 모든 교사와 교직원들이 백신 접종 증명서 최소 1차 접종 증명서를 제출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잠정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지난번에 뉴욕시, 뉴욕주의 의료진들이 제기한 소송과 같은 경우죠. 그때도 그래서 가처분 잠시 중단 명령이 내려졌지만 결국은 합의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기각을 시키는 바람에 중단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시행이 된 거랑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게 일시적으로 중단은 됐지만 교직원에 대한 의무 접종은 계속해서 시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뉴욕시의 교육 공무원 4명이 안전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실직과 수당, 연공, 서열, 상실 등 의무화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시 교육구는 미국 최대 교육구죠. 그래서 교사 교직원이 거의 15만 명에 달하는데 28일부터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하기로 하고 27일 오후 5시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게 중단이 된 거죠. 하지만 전체의 18%에 달하는 2만 7천여 명이 지금 여전히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마감시간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 교직원은 해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빌드블라조 시장이 매주 금요일마다 WNYC라는 뉴욕시 소속 방송국이죠. 라디오 방송에 늘 출연을 해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상 교사 측에서, 교원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백신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수천 명에 달하는데 그러면 그때 27일 월요일을 기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사들을 무조건 해고해? 그러면 그 부족, 그 교사들 부족 사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교원 노조 측이 주장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날 라디오에 나와서 드울라조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충분히 해고되는 교사들을 대체할 만한 인력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난해가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뉴욕시에 많은 교사들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때 물론 온라인 수업을 하긴 했지만 그 온라인 수업조차도 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난해 이미 그 대체 교사들을 많이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천명이 만약에 교사들이 해고될 경우 그들을 대체할 만한 그런 숫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상 일을 하지 못했던 교사가 무려 25%나 됐대요. 전체 15만 명 중에 25%면 3, 4천명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 이미 대체할 교사들을 많이 뽑았고 중요한 건 작년에 그렇게 뽑으면서 아마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가 의무사항으로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드블라주 시장은 이 대체 교사들이 이미 백신 접종도 다 마친 상태고 이들은 바로 투입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이렇게 아주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뉴욕시 교사들 약 한 6천명이 아직까지도 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5시까지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중에 3천명은 의료적인 이유로 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은 의료진이나 뉴욕시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매주 코로나 검사 증명서 제출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교사들은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세에서 17세까지만 가능하고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아직 백신 접종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교사들은 옵션이 없어요. 무조건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단 의료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로는 면제를 해주겠다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이 6천명이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중에 반인 3천명이 의료적인 이유로 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것이 뉴욕시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수백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수백 명이라는 걸로 봐서는 아직 1천명도 안 되는 거죠. 승인받은 사람이 실제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교사연맹 측은 드블라주 시장이 충원할 충분한 교사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학교에 얼마큼 부족한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라, 알려라. 그렇지만 뉴욕시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뉴욕시처럼 이렇게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는 게 매우 드문 일이죠. 다른 주나 시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뭐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든지 검사를 하든지 둘 중에 옵션이 있는데 사실 뉴욕시 교육구가 가장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자 이제 그 법원에 어떤 제동이 걸린 거죠. 그래서 당장 원래는 월요일, 화요일부터 시행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우선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뉴욕시 교사들, 교직원들은 일단 학교는 나오겠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의 교사들이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뉴욕시는 여기에 대해서 뭐 그때 의료진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잠정 중단 결정이 내려졌을 때 자신감을 보였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재판장에서도 결코 여기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자신감 있고 아마 이것이 최종 합의 재판부에 가서는 결국은 다시 시행이 되는 걸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우려 속에서 지금 상황이 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어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승인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시행이 들어가고 바로 그때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아마 승인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금요일이나 주말부터 시작이 될 거다 했는데 그날 목요일, 금요일부터 바로 시작이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누가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냐. 이걸 놓고 대혼란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하는 거 다르고 식품의약국, FDA가 얘기하는 게 다르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얘기하는 게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식품의약국, FDA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격론이 벌어진 거죠. 누구를 대상자로 할 것이냐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렸어요. 원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두 차례 맞은 모든 미국인 그 제안 두지 않았어요. 모든 미국인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하겠다. 이러면서 지난 8월에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FDA나 CDC는 곧 뭐라고 그랬냐면 모더나 부스터샷의 경우에 데이터 확보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우선 시행을 늦췄죠. 그래서 모더나의 백신은 지금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FDA하고 CDC 자문위원들이 화이자 부스터샷의 안전성 효능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이제 의문을 제기했죠. 그래서 우선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맞힌다는 처음에 바이든 정부의 구상은 폐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혼란이 일자 미공중보건서비스단이 부스터샷 자격자를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을 했어요. 우선 65세 이상 고령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만, 당뇨, 고혈압, 만성,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어서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을 앓을 위험이 높은 사람 여기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것이 20대건, 60대건, 80대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기저질환자는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의료 종사자, 교사 노숙인 보호소와 교정시설 재소자, 직원, 식료품점 직원 등 직업적으로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큰 사람도 부스터샷 대상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지금 보니까 FDA가 발표한 게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FDA가 승인을 하고 나서 그 권고안이 나오고 나서 질병통제예방센터 권고안이 바로 그 다음날 나왔는데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권고안 나올 때는 이 마지막 목록이 빠졌었거든요. 뭐 의료 종사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냥 65세 이상 고령자, 그 다음에 기저질환자까지만 포함이 됐는데 결국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이 최종적으로 발표한 건 이 세 가지 부류는 모두 다 부스터샷 대상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문제는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안 했고 우선 머릿속의 기억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체 미국인들 대상으로 할 거라고 했어가 가장 먼저 사람들한테 인식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가 그렇지 않다라는 홍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치만 부스터샷 접종은 백신 도입 초기 과정하고 좀 많이 다를 거다. 이렇게 지금 각 주들과 연방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백신 접종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뭐 대형 스포츠 경기장이라든가 컨벤션 센터 같은 대규모 접종 장소가 중심이 됐지만 이번에 부스터샷은 주로 약국, CBS나 월그린 같은 약국이나 개인 주치의 소규모 백신 클리닉이 이 부스터샷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대규모로 어떤 백신 접종 센터가 만들어지거나 들어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국 같은 데 가시면 좋고요. 평소 본인들이 다니는 병원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4일에 2회차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이 2천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곧장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총 6천만 명이 대상자로 확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시작은 이렇게 65세 이상 기저질환자, 의료계 종사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게 올해 안에 또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바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여러분들 백신 이미 1, 2차 때 접종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 시스템이라는 게 뭐 이렇게 체계적이지가 않잖아요. 뭔가 철저하게 막 검증을 한다거나 이렇지도 않고 누구나 백신 접종하러 왔어요 하면 그냥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나 부스터샷 맞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서 나 기저질환자다 라고 했을 때 의료기록 때오세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뭐 누구나 가서 부스터샷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혼란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부스터샷은 이미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3차 백신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미국의 그 CDC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미 맞을 사람들은 맞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시작이 됐는데 이 중에서도 그냥 뭐 65세 이상자들은 다 됐지만 65세 미만자들 중에서도 그냥 다 기저질환자예요. 아니면 나 이런 데서 그런 의료계에서 일해요. 아니면 교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누구나 가서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백신 접종 비율이 발표가 됐는데 24일 기준입니다. 12세 이상, 12세 이상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12세 이상 미국인 75%가 현재 최소 1차 접종 맞았으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도 64.5%. 지금 그러면서 미국의 델타 변이로 인한 지금 4차 확산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7월, 8월 막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막 그랬는데요. 지금 24일 역시 금요일 기준인데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2만 3,07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2주 전보다 16%나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14%가 줄어들어서 8만 7,767명. 그러니까 지금 12세 이상 미국인의 75%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이제 부스터샷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75%, 80%를 향해서 가면서 감염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사망자 수만 지금 증가를 했어요. 2주 전보다 26%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났는데 사망자 수는 후행 지표라는 거죠. 그 이전에 최고치에 달했을 때의 그 사람들로 인해 그 입원 환자들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지금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으면 아마 10월, 11월로 가면 사망자 수도 같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재 부스터샷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곧 생스기빙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대목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생스기빙 블랙프라이데이가 그 한 달 전부터 시작되잖아요. 온라인 판매도 하고 요즘에 누가 그 다음 달 블랙프라이데이에 막 줄서서 뛰어가는 거는 이제 소수에 그치고 대부분 한 달 전, 한 달, 한 달 그 두 달 전부터 이미 막 온라인에서는 그 세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을로 절벌들면서 미국은 대규모 쇼핑 시즌이 됐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계속 이어져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에 물류 들어오는 항구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컨테이너선이 선정을 하지 못해서요. 내리지를 못해서 물건을 내리지를 못해서 나이키 신발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이제 그 연휴 대목에 팔 운동화 재고가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에 코스트코에서는 키친타월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도입했대요. 예전에 팬데믹 초기 때 우리 화장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이렇게밖에 못 쓰셨잖아요. 그게 다시 시작이 됐대요. 이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물건이. 그리고 이제 인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는 이제 그런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데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가격이 그래서 25% 이상 높아졌답니다. 물류가 없으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로스앤젤레스 롱비치항이 이게 사람이 없대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평일에도 몇 시간씩 문을 닫고 있고요. 일요일은 뭐 그냥 쉬는 날. 이게 한국도 그렇지만 전세계적으로 이런 항구들은 24시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롱비치항에는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평일에도 문을 닫는 시간이 있고 일요일은 아예 일을 안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로스앤젤레스항, 롱비치항에서의 업무가 전체 수용능력의 60에서 70%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그냥 바다에 대기하고 떠있는 배들이 정말 많다잖아요. 그래서 미국 수입품의 4분의 1 이상이 여기 LA항하고 롱비치항에서 들어온대요. 그런데 여기에 컨테이너만 수만 개가 그냥 쌓여 있고 60차 이상의 화물선이 그냥 바다에 줄지어서 입항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물류가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선박이 항구에 정박할 때까지 대기시간이 3주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는 그냥 바다에 떠있어야 되는 거죠. 물건 내리는 데만. 그렇다고 정박을 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수선을 거기다 내린다 한들 그 컨테이너 수선 물류가 빠져나가는 것도 어려운 게 뭐냐면 트럭들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 실업수단 안 나오죠. 사람들 막 이제 취업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 수요가 증가하니까 해운회사, 항만, 트럭 운송, 창고, 철도, 소매업체 이런 각 분야의 인력이 모두 모자란 탓에 물류 대란이 벌어져요. 다 얽히고 설키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키는 아시아 지역 공장에서부터 북미 지역으로 화물 컨테이너를 옮기는데 약 80일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거의 석 달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화물선이 출발해서 여기 하는 데까지만. 이게 코로나19 이전, 팬데믹 이전에 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걸리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가 왜 제품이 부족하냐. 이 제품을 실어 나누는 트럭 기사. 트럭이나 기사들을 구하는 데 애를 먹는답니다. 요즘 코스트코가. 그래서 키친타올 외에 휴지, 생수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대요. 이 얘기 들으시고 또 당장 코스트코로 달려가서 이제 사 놓으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로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운회사 항망 관계자들은 트럭 기사들이 약속한 시간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빨리빨리 화물을 빼서 실어서 밖으로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니까 우리는 계속 대기시킬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컨테이너스를 내릴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 트럭 기사들은 화물 터미널이 너무 혼잡하다. 도저히 여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싣다 보면 다음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지연이 된다. 그래서 제발 그 컨테이너들 빨리 치워라. 그래야 우리가 트럭 기사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서로서로 지금 서로서로 문제네. 이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국제항만창고 노동자 조합이 앞으로 3교대 근무, 주말 근무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컨테이너 양은 작년보다 30%가 증가했는데 화물 트럭 운행은 8%만 늘어났으니 이게 서로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지금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규모. 미국에서 제일 큰 게 LA항하고 롱비치항인데 두 번째 규모가 뉴욕 뉴저지항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20척 이상의 화물선과 유저선이 항구에 들어가지 못해서 롱알랜드 앞바다에 그냥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상황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올 아마도 Thanksgiving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의 쇼핑에는 좀 물류 부족 때문에 가격들이 좀 높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싼 가격에 쇼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일요일이죠. 26일 일요일에 맨하튼에서 달리기 대회가 있었는데 어떤 달리기 대회느냐 터널 투 타월 5K 런 앤 웍 대회예요. 이게 뭐냐면 터널 투 타월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게 20년 전에 9.11 사태로 목숨을 잃은 스테판 셀러라는 소방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의 동생이 만든 재단입니다. 터널 투 타월 파운데이션 터널 투 타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당시 트레이드 센터가 공격을 받자 브루클린에 있는 소방관들도 다 같이 모여들었거든요. 맨하튼에 있는 걸로는 어림도 없으니까 그래서 브루클린에 있는 소방관들이 이 맨하튼으로 들어가려면 배터리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 혼란 터널이 차로 그대로 차들이 서 있었잖아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브루클린 터널 입구에서부터 60파운드에 이르는 장비를 몸에 쥐고 그 터널을 달려서 그 무역센터까지 뛰어갑니다. 상당한 긴 거리죠. 그런데 그걸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그 60파운드의 장비를 메고 터널을 뛰어서 맨하튼의 그 그라운드지로 그 무역센터까지 뛰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스테판 슬러예요. 이 사람은 안타까운 건 이 사람이 그 전날 밤에 근무를 마치고 이미 교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9.11 사태가 벌어진 그날 아침에 이 사람은 교대 근무를 하고 집을 돌아간 상황이었던 건데 이 사태가 벌어지자 테러가 벌어지자 그 사람이 다시 뛰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더스에 처음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은 그 건물이 무너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구하기 위해서 다들 소방관들이 그 건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 지원위원회에 의하면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전부 다 계단 아래로 뛰었는데 오히려 계단 위로 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전부 다 소방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그때 목숨을 잃은 거죠.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래서 이때 그 스테판 실러 소방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 동생이 터널 투 타워스 파운데이션을 만들었고 그래서 해마다 이때쯤이 되면 그 터널에서 그 실러 소방관이 뛰었던 거리와 똑같은 그 구간을 사람들이 달리기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6일 일요일 아침에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5K 런 앤 웍이라는 것은 5km겠죠. 그래서 거기를 뛰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무려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작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이게 열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마 온라인으로 뭔가를 행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직접 사람들이 이제 모였고 그래서 대규모 사람들이 터널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까지 뛰어가는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20회가 됐어요. 벌써. 사실 터널 투 타워 파운데이션은 지금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9.11 사태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데 그동안 뭐 한 2,5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요. 보통은 그 영향을 받아서 병들은 사람들, 병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집을 구하는데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도네이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는데도 돈을 기부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행사가 메나틴에서 열렸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